트위닉트리! 트위닉트리? 예! 아직까지 트위닉트리 밖에 안됐어? 공공년생! 공공년생이에요? 공구? 공구공 공! 왜? 대박이지 저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제일 또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스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옆에 친구는 처음 보는데 어? 저요? 어? 아닌가? 아! 얼굴 이게 해봐 마스크 마스크 내려버렸어 아 그래 아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저요 앞자리에서 갔어요 맞아 너는 좀 말이 없었어 그리고 너랑 채원님 사이에 유리가 있었어 아닌데 영서 영서! 승재영역 출제했던 애 그치? 걔 그때 정승재 영역 해가지고 걔가 언어영역처럼 아아 맞다 그랬던 거 같아요 그게 영서잖아 그게 영서야 김영서 아아 너네가 코로나 때 직접 그러니까 2월달에 우리 너네가 2020년 2월달에 들었잖아 1, 2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친구들 19년 19년에 들었어 다음 애가 있었구나 생선님의 편지 발표할 때 같이 안 들었구나 그 전 애들이구나 그 전 애들이구나 그런거 같아요 저희가 이거 딱 짓자마자 바로 천원오킬로 왔죠 아 그랬어요? 대박이 다들 야 이 문제만 풀면 나 집에 갈 수 있거든 오케이 아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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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 자네도 일로와서 자네 이름 뭐라 그랬지 수비 수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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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디 하고 화이팅 그래 이제 가 기다릴게요 아 뭘 기다려 안돼 아 야 한번만 뭐를 뭐하려고 만나줘요 뭐하려고 그러니까 뭐하려고 아이 남서 나눠야 어? 담속 담속? 다섯시에 또 곧바로 적어있는데 아 진짜요? 미팅 있는데 빨리 끝나세요 그럼 너 뭐 밥 먹을 거 아니야? 어 밥 안 먹었잖아 네 위에서 밥 먹어요 내가 사줄테니까 위에 빨리 올라가 오실 거예요? 어 들릴게 들릴게 올라가 진짜요? 어 어 어 이게 마지막 문제라서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또 바깥에 남학생 또 기다리는데 이거 큰일 날내고